1, 4, 5, 6, 6, 6, 6, 6, 6, 6, 7, 8, 9, 11, 11, 12. 12하면 안 되지. 이거 연습게요 한 번만 하고 들어가자. 자, 여러분들 빠이빠이. 안녕. 안녕. 잘 지내셨어요? 노래라도 좀 틀어줄게요 노래 한테 잘해 잠시만 진영! 진영 봤어! 진영 진짜! 와 이 형은 진짜 깊냐? 정기야! 여기 앉아 야 이 형 왔어! 야 진영한테 전화해 야 미안해 연락처가 없잖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저랑이야 너? 알지? 진짜 가버린다고? 진짜 가버린다고? 지금 우리 지금 카메라 앞에 다시 왔는데? 얘네들 사랑해요